꾸미로다는? 그러면 꾸미로다 장밖에 그거 이어서 불러요 그 다음에 39쪽 그러면 그 뒤에 거는 안 배웠는데 하나도? 네 그럼 우선 그 두 경우를 불러보십시다 간다 요 앞소리도 배웠으니까 네 같이 붙여서 시작 간다 간다네 어우 기다리고 꿈이로다 꿈이로다 본과다 꿈이로다 코로나도 꿈속이여 이건 저것이 꿈이로다 본 개인도 꿈이로 개인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꿈의 추억 가는 인생 부지럽다 개인도 꿈을 무엇을 알고 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예 해 자막에 국화 얼으신 곳 국화 밑에 수많을 빚어놓니 순립자 국화 빚자 던지보자 가이동네 가이라비야 건물 청소라 환세누로 놀아 보리라 사랑 아이고 대고 허 허 나 성화가 난 내 해 그저 빗소리도 배웠어요? 알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똑똑하니까 다음주에 한사람 다음주에 넣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수 수고하셨습니다